이제 엄마는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상담과 교육을 통해 엄마의 자세를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. 오늘이요. 복지센터에 교육을 좀 받으러 가요. 공부 같은 거 약간. 전에도 교육을 받으셨었어요? 아니요. 처음이에요. 상담도 받았으니 가능한 빨리 희진이를 위해 똑똑한 엄마가 되고 싶어진 엄마. 엄마는 이곳에서 희진이를 간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엄마 수업은 물론 감정 조절을 위한 심리 상담도 받게 될 텐데요.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는 엄마. 엄마는 이렇게 차곡차곡 희진이를 위해 뭐든 배우고 익힐 생각입니다. 우리가 나이로 따진다고 보면 한 6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재 6살의 지능을 가지고 엄마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마찬가지로 제가 판단하기는 천상, 엄마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혼자의 역할을 좀 판단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엄마 공부. 말을 마치자마자 뛰기 시작하는 엄마. 빨리 빨리 가세요.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. 지금 희진이하고 희진이 아빠가 기다리고 있고요. 걱정될까봐요. 빨리 가야 돼요. 너무 뛰시는 거 아니에요. 어머니. 뛰어야 돼요. 갑자기 빨리. 차 차 차. 어머니 차. 차 차 차. 햇살이 따가운 오후. 오랜만에 희진이네 가족이 특별한 외출 준비를 합니다. 오늘 어디 가세요? 오늘 돌이라고. 돌 사진 조금 찍어주려고. 없는 것 같은데. 그거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꼭 해주면. 꼭 하러 갑니다. 돌 잔치 한 번 제대로 못 해주는 희진이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듣고. 이후 사진관에서 희진이의 돌 사진을 선물해 주기로 했는데요. 희진이도 오늘은 사진관에 준비된 꽃과 옷을 입고 다른 아가들처럼 돌 사진을 찍어볼까 합니다. 아빠도 오늘만은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걱정과 고민 대신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찍을 때 약간 애기가 울어지면 약간 마음이 아팠다가 애기가 웃고 놀 때 찍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좀 많이 좋아요. 아무래도 불이 한 번 해보실까요? 편하게. 이벌고 이벌. 어색하지만 남들처럼 벽에 걸어둘 가족 사진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보는 아빠, 엄마. 엄마, 아빠는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내 딸아. 엄마하고 아빠가 사랑한다. 희진아, 너가 이 세상에서 나와준 거 고맙단다. 희진아, 몸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된다. 희진이에게, 엄마가. 더 건강해지는 날. 두 번째 생일, 세 번째 생일. 그리고 희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그날도 오늘처럼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엄마, 아빠는 노력해나갈 겁니다. 희진이를 지켜줄 겁니다. 그래서 짜증나게 소절이 제楽단을 통해 우리가 구 pandemic를 soundtrack 한 번 해보았어요. 감사합니다.